이 영상은 만화 아니야? AI 아니야? 옆모습도 예술이야 요도송 잘할걸? 요도맨 개혈아 요도맨 개혈아 미안해 개혈소리했다 자 미안해 어 차고는 못해 난 못해 너 근데 괜찮겠니? 누라랑 한 팀 괜찮겠어? 난 좋아 예 우리 몇시원까지 괜찮니? 너무 엇갈려 너무 엇갈려 진짜 어렵네 솔직하게 말해봐 너 인도네시아에 살았지? 언제부터 인도네시아말을 잘한다? 몇살때부터 인도네시아말을 배운거야? 솔직하게 얘기해봐 그러면 평평하게 우리가 두 개씩 갈게 완성입니다 안녕 창욱씨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그럼 모두들 감상할 준비가 되셨나요?